요번에 차순배씨가 어떤 역할로 나왔어요? 박내관이라고요 아 내관? 유아인 옆에 계속 붙어있는 박내관이었어요 우리 차순배씨는 유아인에 대해서 그 친구는 연기 천재다 천재인 것 같아요 노력하는 천재 근데 어디서 천재성이 보이세요?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박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다가 돌 바위를 스펀지로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가짜로? 네 가짜로 자결하라고 하고 나서 바닥에다 머리를 막 들이박는데 실제 돌에다가 박은 거예요 보통 그러면 배우라면 아 하고서 스톱하잖아요 근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온 그 장면이 실제 자리피예요 아 깨졌어요 머리가? 깨졌죠 돌에다가 아 꼬맸어요? 빨리 응급처치하고서 무슨 액체를 바르면 그게 딱 굳어서 피가 더 이상 안 흐르게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분장 다시 해서 계속 진행을 했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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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거는 아아아 아 아 아